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순서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월간 한 달 만에 다시 모신 분.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이번 주에 참 일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대통령의 재가. 추미애 장관의 사퇴. 사의 표명이죠. 사의 표명. 그리고 어젯밤 윤석열 총장의 소짱 접수까지. 정말 숨가쁘게. 우선 정직 2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YS 제명. 당시 79년에 박장희 정권이 YS를 그때 뉴욕타임즈인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독재정권 몰아내는 거 도와줘라 했다고. 그걸 사대주의라고 해서 잘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박장희 정권 몰락한 거예요. 바로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부마 항쟁.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해서 몰락을 한 건데. 우리 국민들 민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여러 나라들 가봤지만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정치의식도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징계 사유를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읽어봤는데 징계 사유가 보면 징계거리가 안 된다. 징계 사유가 엉터리다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주민 의원은 그분도 읽어보셨어요. 박 의원님도 다 읽어보셨는데 오히려 해임까지 가능했는데 정직 의계열로 상당히 봐준 것 같다. 아니 봐주기까지 했는데 소송을 왜 거십니까?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장관급이잖아요. 그러면서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관심법 징계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사찰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판결은 정교조 성향의 판사로 판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찰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에 기반한 팩트가 아니고 추측에 기반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사 옮겨놓은 거예요. 기사 옮겨놓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법농단 수사할 때 얻은 자료 중에 일부를 인용했다. 그게 결정적이다. 아까 박 의원님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교조 성향의 판사, 친정교조 판사라고. 그런데 그게 언론에 공개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판사가 판결 내용에 친정교조라는 게 없어요. 그냥 판결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다라는 게 마치 왕정 때 짐이 노해서 너는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왕정 재판 같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징계 자체가. 그리고 또 한동훈 관련된 부분도 그게 감찰방해, 수사방해 이런 부분인데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통화 횟수가 문제예요. 통화 횟수가 100회든가. 아까 근거가 통화 횟수예요? 근거가 횟수예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부당한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부적절한 시기에 통화를 자주 한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는 괘씸하다 이거죠.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인터뷰 방송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 출마할 것 같냐. 그 답변을 하기가 겁나요, 이제는. 왜냐하면 정치평론을 하면 그 청지평론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런 식이에요. 아, 여론조사에 이름 오르는데 그걸 왜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빼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안 했냐. 그게 지금 근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정치중립 속 위반이에요. 왜 한 번만 이야기하고 한 번 이야기한 건 원래 낫잖아요, 빼라고. 한 번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그런데도 여론조사 방식을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후보로 뽑을지. 그럼 윤석열이 많이 등장하니까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닌 방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구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올라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제가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완전히 완벽히 위반한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정무직이에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그래서 정치평론을 하태경이 했는데 하태경 말에 대해서 왜 거기에 거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냐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주 의결문을 읽어보신 결과 이것은 왕정재판의 다름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저께는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 무서운 분이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꼭 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이 무섭다고 법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인식이 그렇다.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넘불러 가라. 그런데 아까 박주민 의원은 제가 질문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나왔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말하자면 재가를 했는데 그것을 법원으로 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자유긴 하지만 참 이 공직사회의 분위기 전체를 흐리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행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민주주의의 힘이죠. 법치주의의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탄핵했으면서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법치주의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임기제로 둔 것은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정권이 계속 검찰총장 마음에 안 들면 바꾼다고 하면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법치주의가 훼손되잖아요. 유권 무죄가 되잖아요. 무권 유죄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보장하는데 이걸 흔들 때마다 물러가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하고 국민의 관계가 국민이 유임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휘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완전히 권위주의 시대처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징계 사유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물러가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윤 총장이 인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을 거라.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 여당이 바보 같은 게 고발당한 상태에서는 물러가는 게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불행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됐다. 이거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법무부 장관 조국 날아갔고 추미애 장관도 사실상 사퇴했는데 이게 사실 양날개였거든요.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는 양날개였는데 좌미애 우조국 이런 다 날아갔잖아요. 이 날아간 이유가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날라갔다고 표현하셨는데 스스로 명예의 퇴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도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보죠. 그렇게 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당 내에서도 부담을 크게 느껴져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너무 품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자기 지지층 안에서만 인기가 있고 자기 지지층은 30% 안에서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 70%한테서는 계속 비호감이 되기 때문에 추 장관이 계속 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속내용은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것도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아마 추 장관은 속으로 붕글붕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문륜 갈등이 아니라 문법 갈등이다. 문법 갈등이다. 법치주의에 맞서는 대통령. 대통령도 어쨌든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는데 징계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 대통령은 허서합니다. 청와대 의견이잖아요. 청와대는 재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징계위에서 올라오면 다 집행하게 돼있다 설명했죠. 그 재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2개월 정직을 했는데 이걸 해임으로 강화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걸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택재량권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재량권.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재량권. 청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 똑같잖아요.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던데 집행한다던데 집행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 있었다. 똑같은 문구예요. 그러니까 법의 해석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시각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꾸 포음 잡고만 있으려고 자기가 싸움판에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걸 사실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법제체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법치주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싸움으로 지금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법 갈등이 본질이다. 그러면 추윤 갈등 추윤 갈등인데 추윤 갈등도 아니고 문윤 갈등도 아니고 이제 문법 갈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징계는 법치 훼손 집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그럼 이제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그냥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보실 때 국면이 상당히 청와대로서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지금 막 흐르고 있다고 보세요. 전개되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악화된 것 같은데요. 그냥 초기에 대통령이 윤 총장 만나서 이렇게 징계 문제, 징계 문제는 법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치 리응으로 가기 전에 정치 리응에서 양해를 구하고 물러가주라 했으면 당시에 윤 총장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징계위로 가버리니까 국감에서 하신 말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위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인명권자랑 정치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법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법 문제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법 문제는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양보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대통령이 자꾸 폼 잡고 뒤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화된 거죠. 아무튼 그 징계의 재가가 있던 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가 그날 나올 거라고 하면 예상 못하셨던 거예요? 하태경 의원님도? 저는 그 전에 대통령이 좀 솔직히 잘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윤 총장도 사퇴하시오 하고 추미애 장관도 사퇴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동반 사퇴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게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동총리는 안 했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3장 을 볼 때는 악화되기 전에 추 장관은 물러나고 윤 총장도 불러서 계속 싸움이 되는데 윤 총장은 좀 억울한 심정은 있겠지만 대승전으로 물러갑시다 했으면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징계위까지 가는 게 악수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되겠죠. 되고 나면 추 장관은 어떤 거취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여당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지를 가지고 서울시장보다 서울시장 건너뛰고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은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겁니다. 명백하고. 정치를 하면 서울시장 출마나 대선 출마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할 거다.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추 장관이 종합적인 판단량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드루킹 기소해 가지고 김경수 날리고 뭐. 예를 들어 또 저 고발해 가지고 문준영 자료 다 지금. 이제 취업 특혜 취업 어협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지금 다 받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승소해 가지고 정보 공개. 이게 추 장관이 대표일 때 저를 고발을 해 가지고. 또 그런 게 또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 총장 고발해 가지고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자꾸 싸움만 하려고 하는 싸움녀와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야당의 후보들은 추미애 장관이 나 좀 고발해 줬으면 때려줬으면 이러고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무슨 말씀이세요. 고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추 장관이 때려주면 크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추 장관이 자꾸 괴롭히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질문은 뭐였냐면 그래서 서울시장이냐 대선이냐 어떤 거취를. 그래서 조금 약간 오판하지 않을까 저는. 오판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신다고요? 대선급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자 조국이잖아요. 엄청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또 바라보고. 아마 고민을 할 텐데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좀 대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추가 좀 그만해 줬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트로이 목마예요. 민주당 안에서 자꾸 분탕질하고. 아니 근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여당에 실망을 했어도 그거 한 건 한 거고 대안으로 국민의힘으로는 안 간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좀 아픈 부분 없으세요? 그 질문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찰하고 혁신하고 대한정당. 과거처럼 민주당 잘못해서 우리가 반사효과로 정권 잡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국민들 수준이 높고. 또 우리 진영의 소위 올드 보수. 이쪽에 대해서는 소위 친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남아있고. 특히 젊은 층.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안타까운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올드 보수 연대회에 가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어요.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지지율을 갉아먹는 거예요. 저는 주 대표가 좀 결단을 해서 공동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퇴해야 된다고? 빠져나와야죠. 주호영 대표는 이쪽 저쪽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로 참석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 걸 보고 저 당은 안 변하는구나. 우리 당이 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올드 보수하고 손잡고 같이 하게 되면 손잡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고 더 강하게 싸우겠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강하게 안 싸워도 다 알고요. 강하게 싸운다고 해봐야 지금 코로나 국면에 역효과밖에 안 나고. 그래서 아무튼 주 대표는 공동대표제에서 빨리 사퇴를 하는 게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의 혁신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대국민 사과했는데 사실은 좀 묻혔어요. 효과를 크게 안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성찰과 혁신의 1단계가 사과였다면 2단계는 지금 또 당의 변장 교체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민경욱 같은 사람 빨리 자르고 당의 변장 자른 정도가 아니라 출당시켜야 돼요. 출당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판매 관계의 큰 짐이잖아요. 큰 부담이잖아요. 미국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고. 시위 참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민지원 의원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 당의 구태라고 판단되는 정무적인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 달의 월간은 정리하죠. 월간 하태경. 하태경 고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